안녕하세요 오늘 불금이라서 한껏 메이크업을 좀 해줬어요 저 침댄네요 정말 네 지저분해요 아무튼 오늘은 불금이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노는 제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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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색해. 아, 공부할 게 많다. 매주 시험이 있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나 공부할 때 저런 표정으로 하는구나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빨리 돌리기 하니까 타자 진짜 빨라 보이네요. 시험 공부랑 과제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친구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바닐라 벌써 다 마셨다. 와, 돈까스 집이다. 신난다. 카메라 보면서 혼자 예쁜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딱 돈까스를 주시더라고요. 얼마나 민망하던지. 돈까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. 저는 진짜 음식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아, 음식이 너무 좋아. 어떡해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아, 근데 나 저렇게 먹는구나.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. 돈까스를 다 먹고 난 뒤에 이튼 센터에 왔어요. 여기서 오랜만에 아이쇼핑 좀 하려고요. 자, 이제 아이쇼핑하러 고고씽! 제가 디즈니 캐릭터 중에 미니 마우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진짜 미니 마우스 보니까 자동 힐링 돼요. 어머, 둘이 뭐하고 있어? 어머, 사랑이 싹 드는 그들만의 공간. 이 미니 마우스는 왜 이렇게 커? 오, 이렇게 큰 거 처음 본다. 너무 신기해. 슝! 응?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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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저의 집이에요.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헐, 얘네 토이 완전 추억이다. 어렸을 때 맨날 봤는데. 아직도 찍어 부끄럽게. 집 가기 전에 스무디 사러 왔어요. 스무디 마시면서 가려고요. 집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여기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돼요. 뒤로도 뒤로 가볼까? 여기 4일이 꼭. 나 뭐 하는 거지? 여기. 여기.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. 이로 갈게요. 뒤로 갈게요. 여기. 여기.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.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.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. 안녕! 집이다! 엘리베이터 왔다! 야옹! 엘리베이터 자, 끝! 집 도착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!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 편집을 해야겠어요. 안녕!